어? 왜? 뭐예요? 아 푸우우우우 잘했다, 잘했어 나나베이비 고마웠어 뭐 하나 샀노? 한 점이 있나잖아 나나바로우 나의 심시가 봐도 가와이다 일단 선물 준비했고 처음이니까 응 오케이 어머 웬일이야 건강하게 출산하라고 이제 아르치가, 이거 아르치가, 아르치가 애들이 더 좋아하네 아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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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치가 아르치가, 아르치가, 아르치가 기저귀로 그렇게 켕 만들고 하더라고 운동 아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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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나라자하고 맞고 오픈 오프? 오프? 뭐가 또 있어 하이하이 센 거 알아있나보다 오픈 또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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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손 무겁게 가더니 고래? 고래 전부 프레젠토 상주야 전부 프레젠토다 전부 프레젠토다 고래 어머 고래 프레젠토다란 게 나와 고래 뭐야 크리스마스야 아유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신다 아 수고이네 와 심씨가 심씨가 라이신 하루치카 프레젠토 강국국 경찰차 와 한국회에서 네 환장 좋아한다 오 가이자 메차 데카이 메차 데카이 데카이 오 이거 뭐야 대카이 헨신 로봇 헨신 로봇 야 저거 알아보면 그냥 하루 종일 놀아 한국 스타일 로봇 아리가또 하이 이야 리키에나 크다 헨신 헨신 로봇 헨신 헨신 이건 나나 사장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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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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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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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리 샀어야 돼 하이 오 이제 늦었다 트인살 크림은 사실은 심유주부터 발라줘야 돼요 미리 미리 발라야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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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발라야지 아 그러면 늦었네요 벌써 첫째 둘째 났으니까 애 낳고 나서도 발라도 괜찮아 애 낳고 나서도 또 계속 발라주는데 그렇죠 근데 또 줄어들 때 제가 발라줘도 되나요? 아 발라줘야지 원래 원래 그렇게 그게 나오면 좀 같이 발라주고 남편들이 다 발라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원래 그리고 남편들이 이렇게 마사지도 많이 해줘야 돼 오jam 마쿠 하이 마쿠 프레젠토 마콘 거까지 샀어요. 뭐지? 가와있으니까. 컴온! 자, 오픈! 그래? 그래? 그래! 뭘까? 아, 홈토! 오픈! 오픈! 라이! 모든 선물은 기분 좋지. 홈토 마콘 프레젠토! 스고이네. 자! 아, 호대기! 호대기 최고지! 호대기 있어야 돼! 진짜 센스 있다. 와... 뭐지? 자!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이리 와봐. 하루씨가 좀... 엎어주면 아이, 좋아라! 이렇게 해서 잘 봐.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 아, 이렇게 하면 돼. 맞어, 맞어, 맞어. 이렇게 해서 이걸 엉덩이... 아, 어尻에 히케대. call carne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서... 아, 와봅이 역시 귀여워. 어머머머머...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좋네 이렇게 하는거 하라시카 오오! 하라시카 하하하 이게 한국 스타일 하라시카 寝てる寝てる 寝てる寝てる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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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시카 영어 좋아하잖아 오오 이거 줄어들어 아라시카 뭐하는거야 그럼 일어내려 그럼 일어내려 네 그럼 일어내려 하라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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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화면 마크가 봐야 돼. 라이시는 하루 치카르. 언니 없어. 아 진짜? 그러네. 4인은 이케다. 뭐야? 뭐야? 2인은 여유다. 왜? 왜? 지금 모스포 보고. 아! 4인. 4인. 4인이케다. 라인은 1, 라인은 1, 라인은 1, 라인은 1? 라인은 2. 맞아 맞아. 라인은 2! 다음. 2가 있구나. 쌍듀이가 있구나. 따고. 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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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솔직히 우리도 궁금하다. 우리도 아이고. 네. 한국에는 강국. 한 가지 미신이 있어. 미신. 뭐지? 미신이? 카미사 마. 간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악 간지? 간지 그래서 산코도모 파와 오 심 씨가 파와가 빠딱이라고 하면 파와 오 방법이 후후? 후후가 뭐야? 방법이 후후? 후후가 뭐야? 막군 노 반찌 picked up 반찌 시이? 그래 받아와, 오빠 네, 왜? 파워 칸 마쿠라 그렇지 칸스 칸스 진짜 사람? 1코 3코 3코 3명을 나라고 3코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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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던 거 효과 좋은 건데 3명의 반치를 받으면 힘이 어마어마해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 항상 빠지 빠지 응 똥 마려운가 보다 화장실 가야 되네 응, 지금 화장실 역시 아빠는 딱히 칠하네 그럼 맛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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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졸린가 보다 제가 바이바이 심씨 심씨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잔 웃기 어 어 우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치 이런 거구나 근데 둘이 잠깐 변이어서 더 힘들을 수도 있어 우리의 베이비는 당연히 더 착하죠 심씨 어렸을 때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 오 문제다 지금은 사춘기가? 아까도 계속 잔악감 만짐이어서 야 이거 씨 로봇이 진짜 죽겠네 물을 다 보는구나 다 보는구나 다 보고 있어 손바닥 아니야 나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도 힘들긴 한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힘이 나고 아 그래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더 아이들하고 크게 웃고 크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힘이 나는 이유는 아마 아빠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어? 좀 있으면 아빠가 되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진짜 좋은 아빠 될 거 같아 그럼 제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어 빨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아 practices Peki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